마지막으로 이달의 추천 과제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한가연합팬님 내게 감사합니다 창조 견제타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잠깐만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 인터넷으로 제가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화면이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홍보하는 건 아니고 좋은 사업 내용이 있길래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되게 창조 견제타운이라고 플랫폼 같은 홈페이지인데 보시면은 제16개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여라고 주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선일보 강북대학교에서 하고요 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아이디어나 권리학본을 원하거나 특허 출원의 계획이 있는 경우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용호군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플랫폼이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거랑 예선접수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뛰어난 아이디어나 괜찮은 특허 출원 같은 게 있으시면은 대학생들 한해선 여기다 특허 출원을 해서 양식을